어? 아저씨! 어? 여기 웬일이에요? 저 청소 알바하러 왔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전에 소개해 준 알바는 어땠어요? 네, 뭐 덕분에 잘 했습니다. 아휴, 진짜 열심히네. 이거 알바 소개시켜 주셨는데 인사가 늦었어요. 아, 됐어요. 먹고 힘내야 할 사람 그쪽인데. 다음에 꿀 알바 있으면 또 소개시켜달라고요. 보험! 받으세요. 이 뇌물까지 챙겼으니 신경 많이 쓰이겠는데요? 네, 부탁드릴게요. 잘 먹을게요. 누구야? 아는 사람이야? 저번에 전통 주점 알바 소개시켜 준 아저씨. 근데 뭘 그렇게 친한 척해? 다음에도 꿀 알바 자리 생김 소개시켜 주실지도 몰라. 야, 저 사람이 안 해줘도 우리 알바 할 때 많거든? 왜? 두루두루 소개 받으면 좋지 뭐. 이거 먹어. 됐어. 배 안 고파? 됐다고. 야, 강마루. 참, 쟤 왜 저래 진짜? 헉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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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